연말이 되고 어느덧 크리스마스 기다리는 불빛과 또 캐롤들이 거리에 가득한 것 같습니다 연말이 되면 웃음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캐롤송의 가사입니다 거울이 마다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이 웃으면서 기다리던 크리스마스 제가 1부 때는 안 불렀어요 종소리를 들으면서 노래를 캐롤을 들으면서 또 부르면서 즐거워하지만 과연 그 즐거움이 무엇을 위한 즐거움인가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본래 크리스마스는 예수 크리스도께 드리는 미사 혹은 예수 크리스도께 드리는 예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거룩한 예수 크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며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세상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나신 그분께 그의 합당한 축하를 하고 합당한 예를 갖추는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날을 축하하고 기념하기는 해도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인지 잊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성탄절에 가장 주목받는 사람을 꼽으라면 그는 당연히 산타클로스일 것입니다 아쉽지만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물론 요즘 아이들은 워낙 영특해서 산타가 가짜라는 것 정도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짜든 진짜든 진위 여부를 떠나서 성탄의 주인공은 산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짜 주인공은 뒷전으로 물러나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 요즘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도 더욱이 예수님도 아닌 그저 축하하고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그 자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탄절이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날 중에 하나쯤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성탄절이 그날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은 사라지고 산타나 혹은 먹고 마시고 노는 날로 전락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차대한 문제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탄의 주인공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분 외에는 성탄을 통하여 높아지고 영광받으실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금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성탄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과연 이에 합당한지 살펴보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주인공 없는 행사나 잔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항상 잔치에는 그날의 주인공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성탄에는 그 성탄의 진정한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그 중심에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탄을 앞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이 아침에 진정한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나심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성탄을 고대하며 대림을 지나는 이 시기에 우리들이 한 번쯤은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오늘 신약의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심은 그 모든 인간을 위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예수 그리소께서 과연 그렇게 섬기러 오신 대상들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9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섬김의 대상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죄인을 부르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죄인이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성탄입니다 주님이 또한 그 죄인을 맞이하는 것이 성탄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성탄과 죄인의 관계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탄은 의인도 아닌 바로 죄인에게 기쁨과 구원의 날이다 라는 것입니다 억압받던 민족에게 광복이 자유와 해방의 기쁨이 넘치는 날인 것처럼 죄에 억눌리고 묶인 죄인된 자들에게는 성탄은 자유와 기쁨의 날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찾아 헤매시는 자는 잃어버린 죄인이며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위 말씀에서 잃어버린 자는 또한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포기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잃어버린 자가 누구입니까?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실제로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멀고 눌린 자들에 대하여 당시 사람들의 편견은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소외되고 천대받았던 가난하고 병들고 포로되고 눌리고 눈먼 자들 그 버림받은 자들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주님은 여러 편견과 세상의 억눌림에 갇힌 자들 뿐 아니라 죄인된 모든 사람들, 죄에 빠진 모든 인류를 구하기 위해 오신 분이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주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죄의 포로되어 진리에 눈이 멀고 자신들의 죄악에 억눌려 살아가는 바로 우리 모두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석개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재산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도도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한 자임에는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 역시도 예수님이 필요했던 죄인이었고 자신이 그 죄인임을 알고 주님께 나아간 그에게 주님은 오늘 구원이 그 집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세상을 거룩하게 하실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임을 스스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겸손히 그분 앞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구원을 선포하시고 죄인을 불러 의인을 만들기 위해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그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그 구원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에게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크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이번 성탄을 통해서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만나야 하며 그분의 오심을 축하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주님의 오심 주님의 성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지 못하는 인생이요 예수님 없이는 안 될 인생으로 스스로를 확인하도록 하십시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도 없고 예수님이 계시면 나도 있는 것입니다 성탄은 죄인이 구원자를 기다리고 또한 만나는 날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날입니다 이에 예수 없는 성탄은 의미가 없는 것처럼 더욱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성탄 역시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러한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알지 못한다면 성탄이 결코 죄로부터의 자유와 회복의 기쁨으로 가득한 날이 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없는 성탄,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성탄은 그 사람을 천국에서 제외시킬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대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죄인인 사람들을 섬기고자 임하신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주님과 같은 섬김의 자세가 있기를 원합니다 작고 낮은 자, 소외되고 억눌린 자 우리 주변의 모든 죄와 상황으로부터 억눌려 살아가는 예수 크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섬김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죄인임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섬김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가는 이 대림의 시간 우리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성탄을 맞이하는 그 자세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부디 주님의 섬김의 그 큰 의미와 사랑의 깊이를 헤아려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예배하고 우리들의 이웃을 섬김으로 응답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로 말미야마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는 진정한 성탄의 정신이 살아 움직이는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대림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또 다른 하나의 목적이 그 의미가 나눔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들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그분의 태어나심에서뿐만 아니라 최후의 만찬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전생에는 바로 그러한 나눔의 실천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주시는 그분의 삶은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었고 그분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렇게 모든 것을 자신의 생명까지도 우리들을 위하여 나누어 주셨습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난한 사람들 거료민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나눔에 힘쓰라 하라고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료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감을 딸 때에 꼭대기에 있는 감 한두 개쯤을 남겨두어서 까치와 같은 이런 동물들에게 온정을 베풀고자 했던 까치밥이라는 풍습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습니다 아마 옛날에 동네에서 감을 따던 기억을 떠올리시면 그 풍습이 절로 떠오르실 겁니다 이와 비슷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오늘의 말씀처럼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않았고 떨어진 이삭 역시도 줍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포도원의 열매를 수확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다 거두지 못하도록 하신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거류민들이 그것을 가지고 연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더불어 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나그네였고 거류민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 곳곳에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규례였습니다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래위기 23장 22절에도 또한 24장 19절에서 22절까지에 걸쳐서도 등장하는 규례는 24장 말씀을 통해 보다 자세히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로 22절입니다 내가 밭에서 콕식을 벨 때 그 한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감남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국당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구절과 함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령하고 계시는 오늘의 이 규례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정언 명령과도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나눔은 일평생을 섬김과 나눔의 모습으로 살아오신 예수 크리스토를 따르는 크리스토인들과 교회에 마땅히 행할 자세이고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들이 또한 지녀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나눔이 없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계실 수 없음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더욱이 이 성탄의 계절에 자신을 주시고 더욱 주시기 위해 오신 우리 주님의 나눔의 정신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주변의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모습으로 때로는 소원했던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사랑의 말과 나눔을 나누는 그 모습으로 때로는 아름답지 못한 감정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그러한 나눔의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들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다양한 나눔의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베들레엠 구유에 찾아온 동방박사 세 사람 그들이 가지고 온 조그마한 선물과 다름없이 우리들의 작은 나눔들을 가장 귀하게 보아 주실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러한 날입니다 오시는 주님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그 주님을 위하여 온 정성을 쏟는 날입니다 오시는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나눔이라는 성탄 선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나눔을 통해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는 마음과 모습이 이 대림의 시간 주님께서 가장 어여쁘게 보실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로부터 성탄을 길아들이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경건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목적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감히 이 땅을 거룩하게 하시려 오시는 주님 앞에서 경거망동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주변을 향한 섬김과 나눔으로 경건히 성탄을 준비하는 그 모습들은 점점 희미해져가고 그저 즐겁고 신나는 하나의 이벤트로 변질되어져 가는 오늘의 성탄의 모습은 세상을 거룩하게 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과도 우리를 더욱 멀어지게 하는 듯합니다 성탄은 세상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한 날입니다 성탄이 누구를 위하여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알기에 성탄의 깊은 의미를 알 수 있고 또한 주님의 그 숭고한 사랑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혹 성탄절에 단지 먹고 즐기고 마시고 노는 일에만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계획으로 수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감격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예수님께서 보이신 섬김과 나눔의 모습을 따라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작은 손으로라도 이웃을 위한 작은 선물도 준비하십시오 요즘 택배기사들 얼마나 바쁩니까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따뜻한 차 한 잔이라도 우리 아파트에 수고하시는 경비 아저씨들 위해서 작은 장갑이라도 그렇게 마련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성탄은 소외된 사람들, 잊혀진 사람들에게 예수 크리스도께서 평안으로 생명으로 임하신 날입니다 또 하나의 진정한 성탄의 정신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탄은 잊혀진 사람들을 기억하며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멀어진 이웃들과 화해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성탄은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우리 주변의 소외된 사람들에게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저희 가족들한테는 저희 아이들한테는 그랬어요 앞으로 성탄 선물은 없다 앞으로 성탄 선물은 없다 대신 우리의 이웃과 주변의 사람들과 그것들을 함께 나누기로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성탄에도 우리들의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성탄을 성탄으로 느끼지 못하는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에게 작은 선물로 주님 오심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의 탄생에 동방 박사들, 목자들 그리고 천사들이 함께 참여하여서 경배하며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들 모두가 이 일에 참여하여서 함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께 드리는 선물을 준비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성탄을 섬기고 나눔으로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이 멀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이번 성탄은 소외된 사람들, 잊혀진 사람들, 그 사람들 모두의 입가에 웃음이 번지고 그 가슴 속에 주님의 따뜻함이, 사랑이 전해지는 성탄이었으면 합니다 나누어지는 섬김과 그 나눔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참된 의미가 모두에게 전해지는 아름다운 성탄이 되기를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대림의 시간을 채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